음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대학교에서 왔고요 이름은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아직 어르신 되시기 전에 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같이 섞여 계신 것 같으세요 몇 주 동안 쭉 그동안 공부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명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1.4세인데 남자는 78세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85세 이렇게 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거의 8년, 7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라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OECD 국가 전체 수명으로 봤을 때 여자는 6위예요 한국이 일본이 1위여서 86.4세이고 일본은 1위인데 한국의 경우에 6위여서 그래도 상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83.8세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죠 그런데 우리나라 남성들은 같은 OECD 국가인데도 전체 OECD에서 20위 밖에는 안 되죠 20위여서 76.8세에서 아직 저희 한국 남성들의 경우에는 수명이 좀 많이 짧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신체 기능이 많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맨 위에 왼쪽에 보시면 뇌의 중량은 30세 때가 100%라고 하면 75세 정도 됐을 때 92% 그러니까 한 8%만 줄어드는 거예요 뇌의 경우에는 그렇고 그 오른쪽에 보면 신경 전달 속도 이렇게 됐죠 신경이 빨리빨리 이렇게 감지해서 반응하는 거 그 전달 속도는 100%에서 90%니까 한 10% 정도 줄어들어요 노인이 되면 조금씩 속도가 줄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뇌나 신경 전달 속도 같은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뒤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젊은 사람보다 비해서 왜냐하면 밑에 보면 기초 대사율은 노인이 되면 성인기보다 84% 정도 되고 심장의 박출량 심장이 혈액을 박출해내는 양은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신장 콩팥이 이렇게 찌꺼기를 걸르는 속도 그거는 또 70%밖에 안 되고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건강한 성인의 43%밖에는 호흡량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다른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뇌는 상당히 끝까지 노인이 되어도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뭐냐 하면요 이제 저희 나라에서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해서 전국에 이제 각 나이대별로 또 성별로 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있나 영양섭취 실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있고 또 어르신을 돌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성인들은 어떻게 먹고 있나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어떻게 먹고 있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근데 성인들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분홍색 줄로 된 것 분홍색 줄로 옆에 쭉 된 게 기준 양이거든요 그거 이상 먹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잘 먹고 있는데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 있죠 저 405 이렇게 된 게 뭐냐 했더니 나트륨 이게 소금인 거죠 저희 나라 요새 짜게 먹는다고 많이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권장하는 양보다 너무 많이 먹고 있고요 다른 것들 칼슘이라든가 이쪽에 동그라미 친 게 리보플라비라는 거는 비타민 B2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비타민 B2니까 이제 곡류 중에 잡곡류라든가 아니면 좀 동물성 식품 이런 곳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성인의 경우 부족하더라고요 칼슘이 부족한 거는 또 왜 그런지 알겠죠 우리가 예전부터 우유 먹던 그런 국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유 같은 거 별로 많이 안 먹으니까 칼슘이 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에요 성인기에도 그래서 요거는 20에서 64세 여러분들 나이가 요 나이에 속하시면 아 나는 특히 먹는 거 중에 칼슘 먹는 거 그리고 요 리보플라비는 뭐 비타민 B2라는 거 그러면 전곡류 조금 더 잘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뭐 동물성 내가 동물성 식품이 단백질이 안 좋다고 하지만 또 조그만 양은 꼭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먹지는 않는지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챙겨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 거는 이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어떤 영양 섭취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봤는데요 아까는 부족한 게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분홍색 선으로 쭉 보니까 많이 부족하죠 다 거의 다 100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칼슘도 부족하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이래서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수용성, 지용성 비타민이랑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거예요 어르신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데 그럼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되나 하고 보면 맨 앞에가 에너지라고 나와 있죠 그거는 이제 에너지 100%에 비해서 93.2%니까 꽤 많이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내는데 이제 보니까 양을 늘리라는 게 아니고 질을 좋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을 좋게 해서 이런 비타민들을 채워야 되는데 뭘 채워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질을 좋게 하는가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이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질적으로 좋은 식단을 먹는가 그런 걸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건 이제 간단하게 저희 나라 현재 이제 국민 건강 영향 조사를 하면은 얼마나 잘 먹고 있는가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들은 어떤 질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를 쭉 검사를 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2012년대 보니까 평균 한 30% 정도 고혈압인 사람들이 100명 중에 30명은 고혈압이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성인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뇨병은 우리나라 성인들이 얼마나 있나 또 봤어요 만 30세 이상 사람들 전부 대상으로 보니까 맨 끝에가 2012년이거든요 9%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당뇨병이신 거예요 30세 이상의 어른들의 경우 성인들의 경우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연도별로 쭉 본 건데 맨 앞에는 2005년도에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인데 그때는 한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012년 맨 끝에 보니까 평균 가운데 거 14.5%가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인데 너무 이상한 건 여자는 더 높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는 16.4% 남자는 12.2%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 오히려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을 간단하게 보면 그 밖에도 고중성지방 혈증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흔히 왜 밥만 먹어도 살쪄 근데 밥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맞아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럴 때 밥을 너무 많이 먹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게 중성지방이라는 거거든요 고중성지방 혈증 가지신 분들이 전체 성인의 한 16.8%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시면서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 14% 치아질환이 있는 거 26% 그리고 백내장은 이제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만 40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들한테 백내장 몇 프로나 있나 봤더니 44% 굉장히 많죠 그리고 관절념 골관절념이 있는 경우는 50세 이상 성인들만 대상으로 해보니까 10분 중에 한 분은 골관절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영양 섭취 실태에서 어떤 게 부족한가를 봤고 그리고 건강 실태가 이렇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고 종합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먹어야겠다 하고 나라에서 지침을 정했어요 그거를 식생활 지침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 화면에서는 이제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만 보여드리겠어요 65세 이상이실 경우에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맨 처음에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해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식품을 다 골고루 먹자는 거 두 번째가 짠 음식을 피하자는 거 그것도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자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새끼를 꼬박꼬박 소량으로 꼬박꼬박 정확한 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배탈도 안 나고 좋다는 거죠 요즘에는 안전하게 섭취하자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넣어놓고 먹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손 씻는 거를 좀 더 자주 하자는 거 뭐 이런 것들 안전하게만 먹어도 배탈이 안 나죠 그러면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먹자는 걸 많이 강조하고요 그리고 물 많이 마시자고 얘기하고 술은 적게 마시자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은 별로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보통 술 하루에 만약에 드시면 적정 섭취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남자는 성인의 경우는 하루에 두 잔, 여자는 한 잔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65세 이상이 되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남자 성인도 어르신은 하루 한 잔 이내로 줄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 체중을 좀 잘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지침을 이렇게 다섯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요 글쎄 그렇게 지침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도대체 또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게 또 계속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생활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하고 놓은 게 식사 구성 안이라는 거예요 자전거 모형에 보면 색깔이 여섯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왼쪽에 노란색은 이제 곡류, 밥 종류가 있겠고요 곡류, 감자, 고구마, 국수, 빵 이런 게 있죠 그거는 1인불량 한 공기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밥 하나만 가져왔는데 밥 이거 한 공기 먹으면 300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밥 한 공기 300칼로리 그 정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보라색은 이제 고기나 생선, 계란, 콩류 그런 거는 양으로는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 그거 가득 채우면 한 200g 정도 들어가거든요 가득 채우면 그거 3분의 1컵 정도 먹으면 1인불량이에요 너무 조금이죠? 그렇게 조금이에요 그냥 제가 인심 써도 그거 반 개 종이컵의 반 정도만이 1인불량이세요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1인불량이 그만큼이에요 그만큼으로 고기로 하루에 한 번, 두 번 먹으면 중간에 두부로 한 번 먹고 이렇게 고기나 콩이나 생선이나 다 합쳐서 생선도 조기 조그만 거 하나 있죠 그거는 1인불량이에요 그거 이상은 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돼서 어쨌든 그거를 한 토막 먹거나 종이컵 반 컵 정도 드시면 80칼로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녹색이 있죠 녹색은 채소 종류죠 채소는 칼로리가 되게 적어요 지금 저희가 종이컵 어차피 종이컵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종이컵 그 반 개, 반이나 그 종이컵에서 한 3분의 1 컵 정도 먹으면 채소 1인불량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숨이 죽었을 때니까 왜냐하면 너무 한 컵 다 채우면 또 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이컵 조그만 걸로 한 반 컵 정도 먹으면 15칼로리밖에 안 나요 채소는 칼로리는 굉장히 적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과일이 있죠 과일의 경우는 여기 이제 사과가 보일 수 있고 사과 반 개 아니면 귤 조그만 거 한 개 그 정도 먹으면 50칼로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밥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죠? 밥 한 공기 300칼로리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유지방 그러니까 유제품들 우유나 그런 것들 우유 한 컵 있죠 우유 조그만 팩 하나 그거 먹으면 125칼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가느다란 게 기름이에요 기름은 조그만 그 차 숟가락 하나 그거가 45칼로리에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꽤 많이 나요 우리 숟가락 그냥 숟가락은 이렇게 푹 들어가진 않으니까 숟가락에 가득 뜨면 아마 그것도 한 100칼로리 될 거예요 한 두 차 숟가락은 꽉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름이 은근히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식품군을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골고루 먹자고 말씀드린 거는 각 식품군들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식품들끼리 모아서 여섯 군으로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다 골고루 먹어야겠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럼 여러 가지 식품군 저는 지금 1인 분량 먹었을 때 몇 칼로리 나온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각각 식품군을 내가 하루에 몇 번 그런 걸 먹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로 보여드리려 하는데 성인의 경우 그러니까 20에서 64세인 경우에 20에서 64세인 경우에 왼쪽은 이제 남자의 경우에 하루에 몇 번 드세요 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여자의 경우에 하루에 몇 번 드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유는 이제 보통 우리가 권장하는 게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특히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유를 못 드시면 두유를 드셔도 괜찮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유에도 요새는 칼슘이 상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우유를 꼭 먹었으면 하는 게 좋은 단백질도 들어있고 더하기 칼슘이 많이 부족해져서 여성들은 특히 나중에 뒤로 갈수록 골다공증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유를 못 드시면 두유로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기 생선, 계란, 콩은 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다섯 번 여자는 네 번 그랬는데 아까 네 번 해봤자 그 종이컵으로 아주 넉넉하게 줘도 두 컵이면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드시면 과한 거예요 그것도 도로 살찌는 대로 가버려요 지방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종이컵으로 꽉꽉 채워도 두 컵밖에 두 컵 이상 드시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소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곱 번 그렇게 해놨죠 일곱 번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그 일곱 번이래 봤자 얼마 되겠어요 그 조그만 종이컵으로 세 컵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할 때 그 한 컵 반찬 두 개면 김치 하나랑 다른 오이지 하나랑 콩나물 하나면 그 정도 하면 한 컵 먹으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세 번 드시면 필요한 채소 충분히 드신 거예요 됐죠 그리고 과일의 경우는 남자는 칼로리가 많이 필요해서 하루에 세 번 그랬고 여자는 한 번 그랬는데 사과 반 개 정도 귤 한 개 정도 그 정도 드시면 양으로 봤을 때 그만큼 드시면 좋고요 맨 밑에가 곡류인데 곡류는 이제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세 공기 반이에요 여자의 경우 3.5회니까 그러면 밥으로 한 공기 두 공기 세 공기 드시고 다른 거 군것질하는 거 떡이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거 드시니까 밥으로 한 3분의 2 공기에서 한 공기 드시고 다른 거는 떡이나 감자나 고구마 이렇게 드시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모습이에요 아침 식사 여기서 보니까 쌀밥에 계란국에 그다음에 호두랑 멸치 볶은 거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인지 기능 뇌 발달에 굉장히 좋다고 하고 멸치는 거기에도 우유와 유사하게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좋은 거 그다음에 시금치 나물, 배추김치 이렇게 하면 좋은 식단이 되는 거예요 보통 식단을 구성하실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한식 먹을 땐 밥에 국을 드시니까 밥에 간단한 좀 맑은 국하고 그다음에 고기나 생선이나 콩 종류 반찬 한 개 그걸로 양을 얼마나 드시라고요? 종이컵 반 개만 그 정도만 드시고 그다음에 나물로 두 개 정도의 나물을 이렇게 드시면 한 끼 식단으로 충분하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심심해 보이는데 밖에 나가서 먹으면 우리가 외식할 때는 엄청 많이 먹지만 집에서는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반갈아 가면서 잘 안 먹게 돼서 그냥 맨날 있는 밑반찬만 꺼내 먹게 돼서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해서 대신에 나물 같은 걸 좀 바꿔가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한나물이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물 종류를 바꿔서 뭐 그 뭐 오이지나 김치나 그런 거 하나에 다른 나물은 좀 색다르게 자꾸 바꿔가면서 드시면 그러면 자기 식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인 남자의 경우 이렇게 구성이 돼서 성인 남자는 하루에 2400 칼로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되는데 옆에 간식을 보니까 한 두 개씩 들어가 있죠 아침하고 그 사이에 사과랑 우유 한 잔 점심때는 백설기하고 오렌지 주스 저녁에는 바나나에서 여분의 칼로리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성인 여자는 1900 칼로리여서 그 전체적으로 밥, 국, 반찬 균형은 비슷하고요 아침과 한번 볼까요? 쌀밥에 동택국을 줬고 그 안에 단백질이 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두부 부침을 줬어요 그러니까 생선이나 두부 같은 게 몸에 좋은 단백질들을 좀 많이 썼고요 그리고 깻잎나물하고 배추김치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식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간식의 경우에는 남자보다 칼로리가 적은 필요하니까 뭐 사과 하나 우유 하나 포도 하나 이렇게 해서 포도도 큰 덩어리 아니고 그죠? 조그마한 덩어리로 좀 더 드시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그 성인의 경우 보여드렸는데 노인의 경우도 비슷해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맨 위에 보시면 65세 남자의 경우에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2000 칼로리 그래서 아까 성인 남자는 2400 칼로리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칼로리가 줄어들었고 65세 이상 여자의 경우는 1600 칼로리 그래서 성인 여자는 1900 칼로리였는데 그것도 한 300 칼로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밥의 양이나 전체적으로 양만 조금씩 줄어들면 되고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이렇게 음식들 다양한 식품들은 다 골고루 드시는 게 좋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르신들 노인들의 경우에도 우유는 하루에 한 잔 그러니까 우유 아니면 두유로 하루에 한 잔씩 꼭 드시는 게 몸에 좋죠 다른 것들은 비슷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65세 남자 어르신의 경우에 식단 구성해 놓은 거고요 65세 여자 어르신의 경우에 식단 구성해 놓은 거 그런 식으로 맞춰서 드시면 여러 가지 성인병들도 다 많이 잡아줄 수 있고 성인병을 결국 잡으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혈관이 막히면 혈관이 막히면서 신경도 기능을 못하고 그렇게 돼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인병을 막아주면 치매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세계 여러 장수 지역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채소라든가 된장국, 김치 같은 이런 발효식품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수촌 우리 한국의 장수촌에서 많이 먹는 음식들이라고 이렇게 나왔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푸른 생선 같은 것들 그리고 돼지고기의 경우에 기름기를 쫙 뺀 그런 삶은 돼지고기 같은 거를 장수촌 주요 음식이라고 제시를 했었고요 이태리 같은 지중해 지역은 올리브유나 적포도주를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름 종류인데 식물성 기름이니까 불포화 지방이 많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치매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 그 밖에 이 밑에 불가리아 같은 데 보면 요구르트 발효유, 발효 요구르트가 굉장히 장 건강에 좋죠 장이 튼튼하면 또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구르트 옆에 여러 가지 마촌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발효 음료 요구르트와 유산 발효 음료 이런 것들이 장수하는 데 좋은 음식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저희 나라에서 100세 이상 사신 노인들 그분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이신 분들이 2010년도 자료가 지금 제일 최근 자료거든요 전체 나라에서 모은 걸로 그랬을 때 현재 1,800여 명이 계셔요 꽤 많으시죠?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계신 거예요 전국에 여기 2010년도였는데 2005년도에는 100세 이상의 노인이 1,000명이 안 되셨어요 960명 그러니까 5년 사이에 2배가 늘었어요 100세 이상에 그렇게 되면 2015년되면 거의 4,000명 정도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노인들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부 100세 이상 사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5년마다 2배씩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보는데 그 밑에 남자하고 여자를 구분해서 보면 남자는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이 250명 정도시고요 여자는 1,580명 여자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죠? 여성 거의 85% 정도는 여자 어른이 제일 많고요 이제 여러 어르신들이 100세 이상 사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각 시도별로 봤을 때 가운데 보면 경기도 길다란 거 있죠? 경기도에 제일 많아요 100세 이상 노인이 우리 전국에서 네, 전국에서 그래서 경기도에 100세 이상 노인이 360분 계세요 360분 네, 그렇죠 특히 여성 노인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왜 오래 산다고 장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봤더니 식습관, 절제된 식습관 너무 과하게 드시지 않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제된 식습관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생활 리듬을 각자 다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규칙적으로 사실 때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거 낙천적인 성격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꼽으시고 맨 앞에 보면 유전이라고 있어요 물론 유전도 정말 무시 못해요 그죠? 똑같이 잘해도 유전적으로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덜 사시는 분도 있는데 유전적인 요인보다 이렇게 절제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낙천적인 성격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아 이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그죠? 백세가 되는 거 이거는 내가 학이 달려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고려 어르신들 그 백세 이상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식품들을 그냥 물어봤는데요 채소류를 제일 좋아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류도 좋다고 하셨고 생선류 생선류 좋다고 말씀하시고 콩제품, 과일 뭐 이런 순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싫어하는 건 어떤 거 있으세요? 했더니 우리나라 지금 백세 이상 어르신들은 밀가루 음식 싫어하시는 분이 한 100명 중에 그러니까 35%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분은 밀가루 음식이 싫다 그러셨고 아까 육류는 좋아하는 음식에도 많았는데 또 싫어하시는 분은 되게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는 3명 중에 한 분은 또 싫다고 하시고요 견과류 싫다고 하시는 거는 이제 단단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백세 이상 되시니까 단단한 견과류는 싫다 그러신 것 같고 우유는 4명 중에 한 분은 싫다 그러셨거든요 우유는 원래 우리가 배탈 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싫다고 하시고 그러셨어요 음주를 어느 정도 하시나 여쭤봤더니요 그 백세 이상인데 현재 마신다는 분은 100명 중에 한 8분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술은 거의 원래 안 하셨거나 중간에 끊으셨고 중간에 이제 안 드시거나 그렇게 됐고요 흡연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재 피우시는 분은 3.6%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만 흡연을 백세 이상인데 하시고 거의 대부분은 피운 적이 70% 정도는 피운 적이 없으셨다고 얘기하셨고 피웠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만 안 피웁니다 하시는 분들도 한 4분 중에 한 분은 그 정도 되셨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이제 그 노인 건강 어떻게 하면 장수할 것인가 하는 거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정리해 놓은 거고요 결국 식생활 식사 관리를 잘하고 운동 관리 잘하고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100세 이상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면 한국 노인의 경우에 이제 치매 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 그래프에 보면 2013년도에 57만 명 57만 6천 명이 지금 치매로 판정받으신 숫자세요 노인들 중에 그래서 65세 이상 중에 57만 명이 현재 치매로 판정받으셨는데 그게 2020년이 되면 84만 명이 될 거고 2030년이 되면 130만 명 2040년에는 200만 명이 치매 노인이 될 거래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더 이 치매 어떻게 하면 노인 점점 나이 드신 노인이 많아지는데 치매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건가 좀 더 그런 쪽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100세 이상 고령자들이 한 2천 분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가지신 질병이 어떤 건가 하고 여쭤봤더니 이제 거기서도 치매가 34% 그러니까 100세 이상이 되시면 3명 중에 한 분은 치매를 현재 앓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골관절염 28.9% 100명 중에 한 30분 정도는 관절염이 있으셨고요 고혈압을 가지신 분은 17.3% 정도 되셨고 천식이나 기관지염이 한 6.3%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안 보이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은 거에요 당뇨 당뇨? 뭐 심장병? 심장질환 뭐 이런 거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어디 갔죠? 이제 100세 이전에 다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 질환이 있으시면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남으신 분들은 주로 다른 질환들을 많이 앓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는 맨날 당뇨병, 심장병 막 그런 거 막 이게 예방하려고 했는데 이젠 너무나 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는 뭐 다 이제 그냥 스스로 잘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뒤에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런 거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치매가 그래서 제일 이제 앞으로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치매에 안 걸릴까 이제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치매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인자도 있고 보호인자도 있죠 유전적인 요소 같은 거 치매에 걸릴 유전을 타고난 경우에는 뭐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유전적인 요소도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생활습관 중에 흡연을 하는 경우 고혈압 같은 그 혈압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다고 해요 예 그렇다고 좀 더 나이가 드시면 60세 넘어가면서 뇌졸중을 겪으시거나 우울증을 겪거나 아니면 뇌 두뇌 부분에 손상을 입으시거나 그럴 때 이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위험인자인 반면에 또 치매를 보호하는 인자들도 있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 계속 내가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자꾸 인지기능을 살리는 거죠 인지기능을 자꾸 키우고 내가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치매에 훨씬 덜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혈압에 걸렸을 때 고혈압 약을 규칙적으로 잘 먹는 거 그렇게 약을 먹다 안 먹다 하면 혈관이 터졌다가 막혔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죠 그러면서 혈관이 더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 약을 꾸준히 먹는 것도 치매를 보호하는 인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음식의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음식 여러 가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생선이라든가 채소 종류, 음주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활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도 치매를 보호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먹는 거하고 인지기능하고 어떤 거 관련성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거 드시는 분들이 인지기능이 더 좋을까 이런 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체 한 416명 그 정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건강하신 분은 인지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보다 훨씬 더 식품군 개수를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 식품군을 다 잘 드시는 게 치매에 안 걸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노인이 되면서 자꾸 소화력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먹으면 좋은데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또 그런 것들에서 일단은 초점을 좀 채소, 과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걸 좀 잘 먹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채소, 과일류들은 여러 가지 작용 피토케미칼이라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하는 작용이 기억력을 많이 증가시켜서 알츠하이머 질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좀 더 골고루 먹는 걸 좀 더 조금 나누어서 어떻게 다 먹었나 해볼 수 있지 하시려면 과일, 채소를 색을 5가지 색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근데 그 5가지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채소 바꿔 먹는다고 하시면서 김치 먹었고 무 먹었고 콩나물 먹었고 계속 하얀 거로만 드시면 계속 같은 영양소만 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좀 다르게 콩나물 먹었으면 가지, 가지는 보라색이고 시금치, 아 걔는 녹색이네 그 다음에 당근, 얘는 빨간색이네 다 다르죠 걔네들은 아주 다른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색깔이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드시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 보니까 채소나 과일 이렇게 나이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될 때 그 먹긴 먹었는데 이거 맨날 먹다가 나는 계속 배탈 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들 많이 이제 권장하는 게 나이 드실수록 죽으로 드시거나 겨울에는 따뜻하게 죽을 좀 해서 드시면 좋고 여름에는 주스로 해서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 주스를 갈아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갈아서 먹으면 식이섬유가 들어오고 내가 그렇게 많이 씹지 않아도 소화가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죠 일본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렇게 채소나 과일, 주스를 먹거나 아니면 죽을 먹거나 그렇게만 해도 알츠하이머 병이 그러니까는 76%나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100% 걸렸어야 되는데 100명 중에 걸릴 사람 100명 중에 76명은 안 걸렸다는 거죠 이것만 먹었는데도 25명만 걸렸고 먹는다고 다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 책의 뒤에 보면 이제 한식으로 드실 때 어떻게 하면 두뇌 건강에 좋은 한식으로 드실 수 있는가 식단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채소, 과일은 여러 가지 항산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전공류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어육류에는 단백질이 많고 견과류, 종실류, 생선군 이런 것들은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또 엽산도 인지기능 많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해서 이렇게 군별로 나누어서 녹황색 채소 식단, 종실류 식단, 전공류 식단, 어육류, 채소류, 엽산 식단 이렇게 해서 식단 예를 났으니까 이거대로 하실 필요 없이 아까 그렇게 쉽게 보시면 돼요 밥, 국외, 반찬 세 가지 난 너무 심심해 그러면 반찬 네 가지로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잘 구성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